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또 휴스턴 안디옥 교회위에 또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머리위에 우리 미래 살릴 랩런트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